나랑 안 맞을 거 같은 사람 나랑 안 맞을 거 같은 사람 나랑 안 맞을 거 같은 사람 싫다고 하시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앞에서는 안 그래 놓고서 이런 거 아니야?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? 뭐가 죄송해?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? 왜 나한테?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별로라고 했어요? 아 진짜? 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? 나를 별로라고 했어요? 고백하려고요 지금 굳이? 꼴찌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던 다은 님 리딩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되게 친지긴 어렵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갑자기? 지금 굳이? 왜요? 이은아 들어보자 다가가기 어려울 거 같아서 왜요? 말하셔도 되죠? 사실 지금 오히려 서로 말하는 게 좋은 걸 수 있는데 나인가? 일단은 도도한 이미지가 있으시고 다가가기 좀 어렵겠구나 근데 다가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다가 오지도 않았잖아요 다가 오지도 않았으면서 약간 제일 안 맞을 거 같고 별로라고 하는 거 약간 좀 좋은데? 여기 벌써 긴장감이 죄송합니다를 안 했으면 됐어 죄송합니다를 왜 했을까?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거 사격장 가면 안 될 거 같아 안 돼 안 돼 위험해 이거 사격장 세상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